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어디 가요? 어디 가냐고? 루페베 당근탕 구경하러 가요 오늘 날씨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요 어떻게 하죠? 바람을 훔쳐서 잘 달리면 돼요 오늘 날씨 좀 좋아요 저희 지금 퀘벡 시내 쪽? 다운타운 쪽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엔 날씨가 되게 좋은데요 저희 걸어온 방향 보시면 날씨 완전 난리남 태풍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도 엄청 많이 불고 저희 지금 어디 가고 있냐면요 올드마켓이라고 약간 재래시장 같은 건데 구경할 게 많다고 해서 가는 길입니다 비는 안 왔으면 좋겠는데 비가 올 것 같아요 왠지 자 저기 원래 보이는 민트 색깔 지붕 있는 저기가 지금 가는 올드마켓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운타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레이블 사탕 만들기 제가 원래 단걸 좋아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단맛이 아니고 뭔가 일단 생긴 건 단풍 모양이에요 짱 이쁘죠? 베이플 맛있어 맛있어 약간 진한 달고나 같기도 하고 짱 맛있어요 손바는 지금 저만이 컴퓨터 처음 왼면맥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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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